닭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지?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그럼 그 달걀은 누가 낳는데? 닭! 거봐! 닭이 먼저잖아! 으잇! 어쩔티비! 뭐라고? 저쩔티비! 어쩌티비 저쩔티비 안물티비 안물티비 너 죽을래? 지금 화났쭈! 개킹밭쭈! 너 짜증나니까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 알겠다고? 뭔가 알겠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 으어! 응응! 방방어 뿡뿡! 야 어디가! 진짜 짜증나!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쩔티비로 이겼어! 퀵퀵퀵! 와! 나냐 둘 다 왕왕! 와! 내가 이겼어! 퀵퀵퀵! 뭐냐? 이겨? 뭘 이겨? 내가 드디어 박세인 누나를 무너뜨렸어! 박세인을 이겼다고? 어떻게? 어쩔티비로 박세인 누나 이겼어? 만세! 오! 그래 너도 받아쳐라지! 맨날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이었! 아니야 알겠어? 히힅 히 히 히 힝! 어쩌티비 파워! 어쩌티비 저쩌티비 어쩌티비 저쩌티비 보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히 하 하 우우어어어 오후 이번에 수제옷독이 대성공해야 되는데 헣ched 어쩌티비 저쩌티비 반모티비 암흥티비 암흑티비 어짤루미 저쩌루미 쿠쿠르 핑퐁 지금 화냈죠? 겟팅 봤죠? 죽이고 싶죠? 뭐야 어차피 내가 사는 건 모르죠? 나랑 같이 살잖아 응 안 들리죠 짜증나 어? 또 화났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진짜 그만해라 저게 같자 예 알겠습니다 왜 저래 오리온 진짜 기분 나빠 재밌는 게 안 하네 아니, I'm a dream comes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쿠쿠르 핑퐁 지금 화났죠? 겟킹 봤죠? 죽이고 싶죠? 투컴철 댄스에 쿠쿠르 핑퐁을 부르고 있어 아우, 저게 뭐야 또? 어쩔티비 저쩔티비 어쩔저쩔 저쩔저쩔 쿠쿠르 핑퐁 지금 화났죠? 겟킹 봤죠? 죽이고 싶죠? 어우, 쿠쿠르 핑퐁 이게 제일 약올라 그게 제일 약올라? 그렇다면 쿠쿠르 핑퐁 지금 화났죠? 겟킹 봤죠? 죽이고 싶죠? 어우, 꼴 보기 싫어 진짜 꼴 보기 싫어, 엄청 보기 싫어 응? 어쩔티비? 어쩔쩔쩔? 야, 오리온 너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말끝마다 어쩔티비 이러면 어떡하니? 대화가 왜 안 돼?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어쩔티비? 얼렐레 야! 그 어쩔티비 그만하라고 또 그래겠어 저쩔티비? 엄마 티비 보고 있잖아 잘 보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응? 어쩔저쩔 뿜뿜? 어쩔저쩔 뿜뿜? 쟤가 진짜 한번 혼나야지, 아주 엄마, 쟤 줄독됐어 왜 저러는 거니, 쟤 진짜 놀이터에서 박세인을 어쩔티비로 이겼나봐 쟤 맨날 당하잖아 응, 어머, 어머 그거 이겼으니까 신난 거지 세상에 논리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저거 그냥 땡깡 부리는 거 그 저거 어떻게 고치니? 응? 음... 저러다 말겠지 드림 컴추 어쩔티비 저쩔티비 암호티비 암호티비 애저티비 우짜라미 저쩔라미 코코루핑봉 지금 하나쩔 개킹 맞쩔 코코루핑봉 지금 하나쩔 개킹 맞쩔 쩔쩐냬미 저쩔 오리온 좀 위험한데 지금 중독 단계인 것 같은데 어쩔좔쩔 암호 랑호미 저러쩔 저쩔 암호 안고 안 되겠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ός 미키 어쩔저쩔 어쩔려 어쩔쩔 랄미 저쩔 어쩔저쩔 어쩔려라 어쩔 랄미 저쩔 랄미 오리온 응, 어쩔 랄미 너 정말 안되겠다 하판부터 붙자고 저쩔TV 너가 그렇게 잘하면 하판붙자고 붙자고 덤벼라 어찌TV 저쩔TV 고꾸루 삥뽕 어쩔 만두말랑이 어 피젯토이 대결인가 그럼 쉽지 저쩔 웰시코기 말랑이 어 저쩔로 잘 받아치네 그렇다면 어쩔 개구리알 반짝이 말랑이 저쩔 개구리알 핑크 딸기 말랑이 이 어쩔 풍선껌 부는 오리 저쩔 파이프 파빗 어쩔 가로 풍선껌 저쩔 야 너 틀렸네 왜 가로 풍선껌은 피젯토이가 아니잖아 가로 풍선껌 피젯토이 아니야 가로 풍선껌은 껌이지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도 풍선껌 물어서 이렇게 손으로 쭉 늘리면 슬라임처럼 돼 장난감이라구 억지 부리지마 이제 어쩔 티비에서 나와라 어 누나 오리온 괜찮아? 오박해 누나 날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동생아 널 다시 못 찾을 줄 알았어 다행이야 어쩔 지옥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뭐야 이거 슬라임이잖아? 오 젤리 같긴 하다 꾹꾹이 꾹꾹이 약간 이런 느낌? 아직 엄마가 빨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세탁기 소리가 나긴 한데 그래도 오오오 느낌 완전 좋아 오오 우와 냄새 맡아볼까 그냥 풀냄새 나요 느낌 느낌 약간 엄청 찔리겨 해볼게요 다시 아 아 아 오 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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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성공이지 오오오오 다 틀려요 제맛 내일 또 영상 재밌는 거 찍는다는데 내일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